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면서 화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60개 화장시설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높이고 각 지자체의 관련 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하시죠. 오늘 중대본에서는 화장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평소 동절기에 화장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더해지며 최근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60개 화장시설의 화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장례지침 개정에 따라 코로나 사망자의 선화장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던 특별회차를 줄이고 정규회차로 이를 흡수하여 화장 능력을 제고합니다. 현재 선 장례율은 65.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시설의 운영 시간을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연장하고 화장 회차도 최대로 운영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현재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3.3회를 가동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5회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는 최대 7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루 1,000건 정도 화장이 가능하던 역량을 1,600건 이상 가능하도록 늘리겠습니다. 화장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에서도 인력 확충과 권역별 수요 분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최대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이제 정점을 향해 확진자 발생의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체계를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이후에는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계속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있어서는 3차 접종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인 0.54%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정부도 오미크론 정점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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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